또 이번 주에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요 누가 보금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13장 우리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무거워하게 죽였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로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루는 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저들이 학살을 당하고 무거워하게 죽고 망대에 깔려 죽었습니까? 저들에게 뭔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아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은 것을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픔 가운데서 누구의 책임과 누구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